여러분! 사람이 죽었어요! 분노의 마음이 컸죠. 사람이 죽었어요! 주로 가는 추모제가 사람들이 굉장히 무겁잖아요. 왜냐하면 국가폭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대다수고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를, 이 아픔은? 사는 절망인데 너무 세상에서 살아라! 너무 세상에서 살아라! 이렇게 똑같은 나라에서는 다시 태어나지 말아라! 넌 나올 때 나오지! 넌 나올 때 나오지! 부러워! 어떻게 희망을 줘요? 저의 몸짓이... 이 땅에 있는 한, 제가 존재하는 한, 저는 춤을 출 거예요.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고, 내가 살고 있는 여기도 아프고 이 땅에 있는 서부인 пост는다! vous 우리 수용하십시오! 그리고 여러분의 Żyd 여름이었어요! 이 땅을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성장은 그리스도 Venus 그래서 이 땅에 들리는 기가 얻기가 되는 거에요.